며칠 후 메이크업 안 해요 에이 남자가 무슨 메이크업이야 No makeup No makeup is the 제일 예쁜 너 아 뭐야 마우스가 왜 나가 마스 안 나와죠 오늘 스코 님이 들으셔서 한번 들어봤어요 폭풍전사의 표효 와드하장 왜요? 과실?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? 하지 말자 와드하장 아뇨 저는 그냥 해볼 것 같아요 와드하장 젠구 내가 사준 옷 사이즈 맞음? 안마의자 감사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저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드하장 아 뭐야 진짜 복시장이네요 방깅 나이스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아 맛있어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와우 나 너무 느려 종글링 너무 느리죠 인정하시나요? 다 먹어야지 궁금해도 이럴 때 리그거든요 이거 있다 오케이 아 망했다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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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 오우 나이스 오케이 까비 바텀 까비 오우 오우 바텀 봐줘야겠는데 저거 안 봐주면 죽겠는데 어 알아서 하겠지 괜찮죠? 폭풍 쳐서 땜을 살았어 왕말로 미드 뭐 될라나? 오우 오케이 폭풍 전사 짜식아 디스 이스 폭풍 전사 여기 있네 미드 비치 뻔 했죠? 개의 능이에요 앙 앙 와우 탑 탑 괜찮아? 알아서 잡으세요 여러분들 전 쩍쩍룰 갑니다 이거 먹고 있다 지금 여기 오면 오지 않을까? 까비 오케이 먹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 먹는 시간이 아깝다 이거 빨리 리콜타 이쪽 갑시다 조심 얘네가 도랑검이네 이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무한테나 이거 울 레드를 들어왔을라나? 리센스 여기 있네 뭐 안되지 아무것도 린타? 개의 능 리센스 절대 안 죽어요 미드 위화인데 이쪽 봐주고 싶습니다 바텀 뭐 딱히 위험할 상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돌아가지마 아 돌아가지마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갱폭임까지 생각하면 내용 맞는거 아니면 안될 것 같은데 동원했거든? 아 저기 안 죽어? 말도 안돼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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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만 피해 나이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아하 아하 어게이 타투 잡았죠? 잡으면 말고 어 어게이 리신 있을 것 같은데 울블루를 들어왔을까요 리신이? 리신 저기 있네 이 다음은 먹어야겠다 어게이 어게이 드세요 와우 루플 아 어 그니까 쭐러 갑니까? 오 여기 있다 내가 이겨 뭐지? 와우 폭풍전사 폭풍전사 내가 최선이었어 살 수 있지? 1dL 안 질 것 같은데? 지나? 와우 넘어 넘어 와우 넘고 넘으면 됐어요 템 뭐가지? 이어갈까? 와하 나이스 위기있나? 와 나이스 어우 까비 죽었다 큐 높을 최선이었어 너의 저쪽에서 욕돌리는데요? 윤크형 아 적정룰 다 먹어야지 개꿀 개꿀 알아서 잡으세요 적정룰 먹으러 갑니다 적정룰 먹으러 갑니다 적바로스부터 먹을게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피해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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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빵 빵 빵 빵 빵 빵 빵! 폭풍전사 개재미있어 빵! 빵! 공수수신 딱히 안사도 돼요 안답도 해 3은 차이는 좀 심한데 딱히 없어도 돼요 오케이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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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확실해? 어? 너 확실해? 너 확실하니? 제발 죽여줘 내꺼야 너 어? 손 대지마 오케이 오케이 미콜해야지 턴 뭐가지? 턴 뭐가지? 오케이 그리와 저 친구 또 죽으러 갔죠? 저 친구 또 죽으러 갔죠? 또 죽으러 갑니다 죽이러 갑니다 더 나쁜 친구 궁을 필요하지 아하! 아! 아 졌다 아 졌어 얘한테 졌어 아씨 아 빨리 빨리 패치됐나? 아 아 다 맞았어 아 개쓰레기다 아 아 미치겠다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아 평타 한번 쳐도 돼 평타 한번 쳐도 돼 평타 한번 쳐도 돼 왜 안되는데 왜 안되지 졌니? 울팀 졌니? 오마이갓 이겼네 운동 안해요 요즘 당 넉백을 연습해봐야겠어 당 넉백을 연습해봐야겠어 자식이 끼부리고 있어 아주 끼부리고 있어 너 반했다 너한테 반했어 아 복궁전 C 평 평 R 너 끝까지 간다 너 짜씨가 아 뭐야 너 끝까지 갈거야 살려달라 해봐 살려달라 해야지 살려줬을텐데 이제 아 이거 죽었어 이게 바로 카르마가 RQ해서 그래 RE했으면 살았잖아 카르마 탓이에요 잊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아 왜 안 돼 따로는 가지 하명만 붙어 주세요 두 명이면 잡거든요 바로 먹고 싶은데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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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도 지우고 정글도 맞고 예바바 나 안가야지 이게 평알리하면 되거든 된다 아 되네 아 뭐야 너무 쎄 너무 쎄 욕심 쟁이 쟁부 후후후 감사합니다 인증했었는데 찬한 호환 엑스럭 저 이번판에 막판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도전 부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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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막판이었습니다 좋았죠?